거기가 사실 말로는 부족한 거 같아서요 이분들께 각자 인생에서 가장 잘생겼던 시절 육강 아십니까? 네, 네 날씨네요 초등학교 1, 2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늘 얘기할 때 지금도 야, 초등학교 때는 네가 이뻤는데 이뻤다 자, 이번에는 계속해서 우리 김경준 씨 오른쪽 사진 잘생겼다! 오른쪽 사진 잘생겼다! 울짱인데, 울짱! 괜찮아요 오시는데? 네, 근데 별로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안경 한번 벗어보세요 똑같으신대요, 그냥? 새우 닮았는데 저기요, 안경을 썼어요 좀 잘해야 돼요 자, 우리 5장댁스 한 번 볼까요? 어머, 어머 어머, 어머, 어머 귀여워 아, 귀여워 진짜 귀엽다 원점으로 생겼어요 그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오정태씨가 이렇게 유치할 때 저랑 짝꿍하겠다고 난리가 난리였죠 귀공자 귀엽다 어머 딸이도 예쁘다 둘 다 딸이죠 아우 예뻐요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희 딸들이 너무 지금 제 딸치고는 예쁘잖아요 예쁜데 우리 와이프가 지금 안심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뻤다는 거 우리 딸들이 점점 지금 자로 재보니까 입이 점점 튀어나오고 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를 속이지 않습니다 예림이가